자 그래서 복화입니다 가볼까요? 아이 캔, 위 캔 아이 캔, 위 캔 잠깐만요 캔, 위 캔 아이 캔, 위 캔 캔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캔의 뜻은 뭐고? 무슨 시죠? 밥찜식 밥찜식 양념식에요 얘는 하다씨가 아니야 하다씨하고 좀 달라 양념이야 하다씨의 뜻을 예를 들어서 얘는 얘만 가지고는 사실 문장표현이 안 돼 문장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마침표도 안 한거야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양념씨는 꼭 양념씨 뒤에는 뭐뭐한다라는 의미를 꼭 붙여줘야지 문장이 되는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거 런했듯이 뭐지 이렇게 하면 이제 마침표도 쓸 수 있는거야 런했듯이 뭐죠? 러니러 달리다 그럼 무슨 시죠? 하다씨 양념씨는 꼭 하다씨랑 같이 써야돼 그래야지 문장이 되는거야 지금은 하다씨가 없는 제목이기 때문에 제목이라서 꼭 문장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하다씨가 없는거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양념씨 캔 뒤에 하다씨가 들어오는 문장들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아이 캔 플레이 골프 아이 캔 플레이 골프야 아이 캔 플레이 더 골프야 아이 캔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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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오우 그렇지이 골드라고 적었어 오우와 딱보고 바로하네 빨라졌다 플레이 골프의 뜻은 골프 치다 그렇지 골프 친다 그럼 플레이는 무슨 시에요? 어 그러니까 무슨 시에요? 하다씨 그러니까 양념씨 뒤에 이렇게 함께 사용되는거죠 그리고 아이 캔 플레이 골프 다음 위이 캔 플레이 사커를 사커를 한번 써보자 C O C C C O S O C C E 오우 긴장 어느정도 했어 그 플레이 사커의 뜻은? 플레이 사커 축구하다 그러면 양념씨랑 같이 쓸 수가 있네 네 그렇습니까? 자 이제 묻는 말 한번 만들어볼게 자 나는 난 골프 칠 수 있다 아이 캔 플레이 골프 그러면 너는 골프 칠 수 있니 라고 묻는 말은? 캔 유 워우 플레이 골프 워우 그냥 그냥 껌인데 그렇죠 오케이 너 골프 칠 수 있니 캔 유 플레이 골프 그랬더니 그래 나는 골프 칠 수 있어 예스 아이 캔 플레이 골프 그러면 너희들은 축구할 수 있니 해볼까요? 너희들은 축구할 수 있니 아 너희들이 뭐지? 응 너희들은 캔 캔 캔 캔 캔 캔 유 플레이 서커 캔 캔 캔 캔 캔 캔 캔 무슨..뭐지? 어쨌든 그 들이.. 얘에 대해서 뭘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아! 뭔지 알겠다. 유랑 너.. 너..너..너..너..너..들이야..너..들이라는.. 너들이야.. 너들..너희들아.. 너들.. 너들도 가능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유는 이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 좀 쓸게. 이걸 보고 이유를 보고 2인칭이라고 그래요. 2인칭이 있으면 1인칭도 있겠네. 1인칭이요? 1인칭은 말을 하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1인칭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뭐가 있다? I..Wii? I하고 We가 1인칭이야. 왜 그러면 I하고 We가 1인칭이냐? I의 뜻이.. 나는.. We의 뜻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다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어땠다 그러지. 말하는 사람이 너는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 안하잖아. 네. 나는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말하는 사람 본인을 보고 몇 인칭이라 그러냐? 1인칭. 그래서 2인칭은 U가 있고 그 다음에 또 U가 있어요. U의 뜻은 너. U의 뜻은 너희들. 어. 1인칭. 얘를 보고 I를 보고 1인칭 단수라고 해요. 그러면 I도 되냐? 안 되겠네. I는 용도가 좀 다르지. I와 관계는 있는데 용도가 다르지. 쓰임새가. 위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위를 보고는 복수형. 여럿. 복수형. 그러면 U는 어떤 말로 뭐라 그러냐? 2인칭 단수형과 2인칭 복수형은 모습이 똑같다. 유래.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너도 U고 너희들도 U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에이. 야트. 그래서 너희들은 축구할 수 있니? We can play soccer. 난 물어봤는데요. 너희들은 축구할 수 있니? We can play soccer. 어. 그게 너희들은 축구할 수 있니예요. 너희들은 축구할 수 있니? 응. 너희들? 아. 너희들 축구할 수 있니? Can you play soccer? 그렇죠. Can you play soccer? 그랬더니 그래. 우리는 축구할 수 알아. 예스. We can play soccer. 예스. We can play soccer. 됐습니까? 뭐 배우고 있는지 이해 돼요? 네. 여기 중국어라고 적혀요. 그다. 오. 나는 드럼 연주가 가능해. 어. 아이. 캔트. 플레이터? 오. 오. 드럼. 드럼즈. D-R-U-M-S. 오. 드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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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은 드럼 연주 할 수 있니? Can you play the drums? 그렇지. 너넨 드럼 연주 할 수 있니? Can you play the drums? Can you play the drums? Can you play the drums? 그래. 난 드럼 연주 할 수 있어. 예스. 아이 캔. 플레이 더 드럼즈. 예스. 아이 캔 플레이 더 드럼즈. 자 근데 이제 눈치챘는 것 같은데 아까 지완이가 자 어떤 악기를 연주하다 라는 뜻일 때 아 그거 하기 전에 드럼 하고 사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C가 같아요 어떤 이름 C 정확하게 다시 무슨 C죠? 이름 C 둘 다 이름 C죠? 네 그러면 원래 이름 C를 문장 속에 쓸 때는 뭐 이런 거를 붙이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붙이거나 아니면 여럿이면 이런 걸 붙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떤 운동을 한다 알겠습니까? 공을 가지고 뭘 운동을 한다 라는 뜻일 때는 덜을 쓰면 안 되는 거야 반대로 어떤 악기를 연주한다 라는 뜻일 땐 악기 연주하는 게 더 특별한 거 같아? 축구하는 게 더 특별한 거 같아? 축구야 아 그래요? 선생님 악기 연주하는 건 배워야 되기 때문에 더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해 축구도 배워야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시던지 오케이 악기를 연주하는 건 좀 특별하게 좀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 악기 앞에는 뭘 쓴다? 더 를 쓴다 아 아 좋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 우린 첼로를 연주할 수 있고 어딨어? 우린 첼로를 멍불됨 우리 를 엑불됨 플레이 더 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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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춰볼까요? 좀 특이한데 아 씨 첼로 나 악기 이름이 이 또끼야 그것도 모르냐 이 무식한 놈아 아니 당연히! 아니 당연히 보세요 예? We can play the cello 엄청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한데? 첼로 악기 이름이 첼로가 어? 첼로가 선생님 친구 중에 첼로 연주 되게 잘하는 친구 있는데 어? 사람이 연주한다고요? 그래 당연하지 사람이 연주해요? 그래 사람이 연주.. 사람이 도구가서 연주한다고요? 응?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연주를 한다 사람이.. 사람이 첼로라는 악기를 연주한다고 이 바보 똥개야 아니 저 또 처음에 첼로라는 사람은.. 어머니예? 오케이 너희들은 첼로 연주할 수 있니? Can you play.. 저.. 첼로? 아 제가 좀 잔인해진 자라면 이발하니까 뭐래? 아 사람은 연주해 첼로는 악기라니까 니가 뭐.. 첼로 사람 이름 아니라고 We can play the cello We can 난.. 난 야구 할 수 있어 I can't.. I can't play the.. Baseball Baseball 앞서 볼까요? B A S E B A L L 틀렸는데요 지금 왜지? 뭐가 틀렸지? Baseball 처음부터요 Baseball 스펠링은 맞았거든요 네 근데 이 문장 표현이 지금 틀렸거든요 아 더는 더 더 이게 야구가 악기냐 응 야구가 악기야 난 야구 할 수 있어 I can play the baseball 또 저런다 I can play baseball I can play baseball I can The baseball I can I can I can Baseball I can I can I can I can play baseball I can play baseball I can 너는 야구 할 수 있니? Can you play the play baseball 됐습니까? 네! I can play baseball I can play baseball 그 다음에 우리는 플루트를 연주할 수 있어 We can We can Play the flute F U I T E R Okay, the sound? Flutern Flutern No Fuitern Flu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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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uu Fuuu Fuit Fuitern Fuitern You did it What is your flute? F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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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use something F u L u closet Tu The song is Frank He said Flute Flut We can play the flute I can play the guitar G-U-L-T-R K, G-U-L-T-R G-U-T-R 굴터 그치? 이제부터 기타는 기타가 아니고 굴터를 I can play the gulter 아 뭐가 이상해 이거 굴터라고 썼잖아 굴터를 구이 탈 구이탈 구이탈 아! 엘이랑 아이랑 헷갈렸어! 구 뭐 굴터? 굴터야 굴터? 아니 아이랑 엘이랑 헷갈렸어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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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고 이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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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탈 아 깜빡했어 하! 귀탈 다시 써보겠습니다 구이탈이요? G U I T R 이렇게? 네 맞잖아 어? 털 구이탈이 아니고 귀털이 아니구요 귀털이 아니구요 귀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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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요 귀탈 귀탈 아 소리나야 될거 아니야 A가 되는 아 소리 구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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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탈 귀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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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기탈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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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플렋 틀리고 기타 틀리고 I Can play the guitar I Can play the guitar 이쒸 또 플렋하고 기타 하고 안 돼 다 한 번씩 일단 써갖고 제대로 썼나 보자 귀찮은데 써갖고 와 똥개야 싫어요 종이를 주셔야지 하든 말든 하죠 종이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자 똥개야 몇 번씩 한 번씩 일단 써갖고 와 똥바로 실수하는지 봐야지 똥개야 아 볼래 보면서 적으려고 했는데 왜 가리세요 아 진짜 선생님 아직도 녹음되고 있어요 녹음은 끄세요